아 진짜로 다시 잘 튀어 봐 얘 찍음치나 잘 튀어 봐 계속 보라 봐 아 우리 못생기면 이런거 찍으면 안돼 잘생긴 봉투 하나 찍어야 아이고 이제 목을 또 들어가야 돼 옛날 보면 달리는거 밖에 없더라는데 동영상이 동영상이 달리는거 밖에 없어 여기 야부리하는것도 좀 찍어주고 해야지 옛날에 고프를 했을때는 하신데 요새는